자 웃어보세요 스마일 스마일 안녕하십니까 서울 그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포기를 모르는 에너자이저 정미진입니다 저는 따뜻한 어머님과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사이좋은 언니와 함께 화묵한 가정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여가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라 쉬는 날이면 봉사활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입니다 나 핸드폰 샀어 어때? 또한 한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 물품보다는 오직 귀사의 제품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귀사의 번창과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이한몸 맞춰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에너자이저 정미진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루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만남 하나님의 밤 이어다닐 Horizont 이어가보니 잠시의음 쟈가보니 뮤직비디오 슈가보니 외부 마늘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주말에 어디 또 소다니라고 내 거 아니야? 내 거 내 거 아니야? 네, 제 거입니다. 내 거 잘 하세요? 어, 알았다. 쟤부터 주말 아침부터 가족들이랑 안 만나고 없긴 한 번인 거 같아. 그래도 쟤가 공부는 쟤가 마음 좋아. 성격은 100점이야. 나는 맨날 내 거 입는다고 뭐라고 하세요? 쟤는 쟤 거 다 빌려주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Stan! 네, 선olut알아 계세요. 자고리 пап이버거즈 도입하고 싶다 고여야죠? 그래. 고마워 네, 공 좀 더 줘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